17번 문제 볼게요 밑줄치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올케 오른 것은 3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연표가 나오면 일단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오답률 2회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했는지를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연표 문제가 나오면요 제발 고대사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출제진들이 현대사를 많이 내요 최소한 일제강점기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남북통일과 관련된 현대사까지 쭉 아우르면서 문제를 내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열린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이달 20일 뭐가 나와요?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오네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다음 날 공동성명 제1호가 발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소공동위원회가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보조직에 협력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미소공동위원회 말고도 뒤에 중요한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나옵니다 여기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보조직과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문제예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체크한 내용을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어느 회의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기에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회의 개최가 돼요 거기서 결정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보조직 즉 정부 수립해주겠다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해주겠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였죠 뭡니까? 신탁통치를 해야겠다 라는 내용 때문에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광복 이후 초기 미군정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어야지 이 연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다라마 사이에 있는 실제 사건들을 볼게요 8.15 광복, 6.25 전쟁 발발, 한일협정 체결, 7.4 남북공동선언 발표, 부마민주항쟁, 6.25 민주화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 진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연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어요? 안했죠? 미군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8.15 광복이 나와 있고요 6.25 전쟁 발발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6.25 전쟁 언제 발발해요? 1950년인데 연도를 제외하고 정부로 따졌을 때는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다 그 소리는 이승만 정부 이후와 관련된 나다라마는 다 정답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워줬으면 돼요 가가 맞습니다 실제로 연도를 따졌을 때는 8.15 광복 1945년이에요 6.25 전쟁 1950년 한일협정 1965년 7.4 남북공동선언 발표 1972년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1979년 6.29 민주화선은 1987년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디? 가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요 그래도 사실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은 어느 정도 연도를 암기해 주는 것도 편하긴 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의 연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흐름만 원인과정 결과만 정확하게 파악하셨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가시면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러한 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너무 연도에만 집착해서 아 나 이거 외우지 못하면 나 연표 문제 못 풀 거야 라고 하는 약간 긴장감 때문에 항상 연표가 나오면 오답 확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이제 오답률 2위에 달성됐었죠 하지만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방 3년선 특히 실제로 심하게 문제가 나오면요 이 8.15 광복과 6.25 전쟁 발발 사이에 있는 사건들이 다 이렇게 연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풀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만 충분히 이해만 하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